주없는 내 사람아 너니? 또 너야 나쁜 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러고 싶어? 얘가 이렇게 누워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어? 말 들여봐 정말 희망이 없어요 보기예요 선남씨 왜 그렇게 사람이 변했어요? 그래 그냥 보면 하늘에 계시야 왜 진작 지수지를 데리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후회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늘 보내기만 하는 내가 오늘이 정말 힘드네요